채우기 남자도 낙지 끓이는 더 매운다 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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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진이 오는 사람은 다 찍어 가 김치도 맛있다 그거 그라테 그치요? 맛있어가지고 맞아맞아 이모 파전도 돼요? 파전도 되는데 요새 주부가 내가 형이나 가라는데 안가 아 안 갖다줘? 이런 파도 여야 맛있고 물이 팔팔 끓는데나 여야 라면이 맛있고 그래 수프를 나중에 넣으시는구나 수프는 텔레보이깐 보통 미리 엽니다. 미리 엽니다.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깐 신라면 좀 짜잖아요. 덜 우러나잖아요. 덜 맵잖아. 남자들도 배운다고 배워가 입법이 있어요? 파였고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꼬치였고 마시고 좋아해요. 마시고 싶어요. 젊은 사람은 별로 안좋아하거든. 감사합니다. 그릇줄테니깐 네. 김차 씻고요. 그럼 제가 또 올게요. 김차 꼬질거리. 김차 꼬질거리. 김차 꼬질거리. 김차 꼬질거리. 만들 김차 꼬질거리. 문신입국욕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물건을 납품해 주시면 안 온대 오 진짜 오래되셨다 예약 하나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? 파전 먹으러 와야 될 것 같은데 또 올게요 저희요? 회사 안가고 여기 왔어요 휴가 휴가 밥 안 먹니? 너무 잘 먹지? 말 한무치도 없이 너무 잘 먹는데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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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뤄주세요 감사합니다 ientes 손질 넉넉 Cyber sempre minutes 만약에서 야frame 고마워 아 그래? 응 음 아 근데 너무 매워 매워? 그래? 안 매워? 응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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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저희 뼈 없는 닭 바나나랑 돼지 갈비 하나랑 라면 하나예요 자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야 여기 양념이 진짜 맛있다 맛있는 많은 시간은 있겠지 나와? 거의 못난 거 같아 사회에 호날뻔하고 사회에 호바라고는 탱이야 오 잘 먹기 양념이 양 진짜 많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작업하는 개쩔지 미쳤다 뭐 개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근데 좀 잘하고 많죠 배우사가 많은 생각만 많아 야 그거 잡아주는 것도 한두 번 치저것 봐 신이하고 졸집도 하고 동기가 아니죠? 응 매우 좋아 어느정도 째 안틀 호날들 안녕하세요 매우가 진짜 맞아 고소한 골쭉한 라면은? 할머니, 울 라면은 뭐가 다른거예요? 골쭉한 라면이에요? 진짜 건축해 진짜 건축해 진짜 뜨거워 아 진짜 거워가지고 조절이 되자 맛은 진짜 진하지? 맛있게 먹는데? 김밥이야? 짜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나 둘 셋 진짜 떡볶아 진짜 떡볶아 진짜 떡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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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미치? 저기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떡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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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먹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저희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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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뭐 준대? 상 준대?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어 나 안줘 뭐카노 나쁜 낯설이네 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뭐 먹지? 감사합니다 라면 한 개 짜파게티 한 개씩 있잖아 응응응 찍고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아 내 말하고 또 맞게 춥다 나 안 갔다 진짜 조용하냐 내일 면이야 빨리 먹는 사람은 진짜 빨리 먹게 오 그런게 90개나 쌓이지 이제는 저스트 원 이제는 저스트 원 너무 맛있어 뭔가 면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뭔가 제일 유명해요? 다 유명해요 다 유명해요 네 맛있다 뭐가 제일 유명해요? 다 유명해요 왜냐면 저스트 원 진짜 많아 고기 파사이에서 나오는가요 파사이에서 먹는 거예요 ancer 이거 보키에 한입만 습랄이요 근데 한입을 해볼까? 응 해봐야겠어 많아 보여? 주먹이 안 죽이려볼까? 되게 많은데 안 많아 보이네 그냥 먹어볼게 이거 넣을 수 있다고? 음 쌍꺼풀이 너무 싫네요 엄마 더러워요 다시 먹으러 물 필요해? 울어? 왜? 먹고 나니까 코가 빨개 응 비키는 정말 대단하다 아하핳 오 계란이 이렇게 있어요 계란 뽀개 볼게요 잘하지 않았습니까? 이게 뭡치 소고기 간거 소고기 간거 소고기 간거 소고기 간거 소고기 간거 소고기 소고기 너무 깔끔해서 아 근데 이거 못먹겠네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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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먹기 오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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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